스트리 댄스 걸스 파이터 이하스 걸파 출연 댄서 이채린이 암투병 비보를 전했다 . 19일 이채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그는 항암치료 스타트. 난 하나도 안 무섭지. 덤벼라라고 적어 암투병 중임을 알렸다. 이채린은 방송 당시 클루시의 리더로 활약한 19세 댄서다. 기도윤, 김다은, 김혜린, 안지민과 함께 수준급 워킹, 락킹, 스트릿 댄스를 선보여 제2위 라치카라는 별명을 얻은 이들이다. 최종 순위는 5위를 기록했다.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공연, 섭외문회 등 단체 일정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는 공지가 팬들의 우려를 샀다. 이후 이채린이 직접 암투병 소식을 전한 상황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